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문제에 주어진 데이터를 참조하셔서 A3부터 E13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는 5문항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A1부터 H1까지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도구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글꼴 크기는 15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밑줄입니다. 홈탭에 글꼴에 가시면 밑줄 찾을 수 있고요. 이중 밑줄 선택합니다. 행의 높이 1행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선택하시고 25를 입력하고 엔터 또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A3부터 B3의 선택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4부터 B4 그 다음 A5부터 A8셀 A9부터 A12 A13부터 A1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C3부터 H3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채우기 색깔 홈탭에 글꼴에 채우기 색깔에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C4부터 H4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C4부터 H4 영역을 범위 정하셨다면 이름 상자를 클릭하셔서 아파트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이름을 정의하셨는데 혹시나 범위가 잘못됐거나 이름에 오타가 있어서 이름 정의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신 다음 선택하시고 삭제하시고 새롭게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4부터 H16 영역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서식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시거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고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숫자 앞에 별표를 표시하고요. 숫자 뒤에 건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천단위 구분기호도 들어가 있고 0일 경우는 숫자 0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별표를 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천단위 구분기호 샵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고 건자를 표시하시고 입력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앞에 표시할 별표 끝에 표시할 건자는 문자로 큰 따옴표 처리하시면 되고요. 천단위 구분기호와 0일 경우 0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다음은 A3부터 H16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탭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신 다음 다시 한번 테두리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셀서식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4부터 25셀까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찾을 수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2023년의 판매 실적이 2026년 판매 실적보다 큰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2023년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B4를 선택 F4, F4 눌러서 B열에 있고 4, 5, 6, 7 행위 위치는 달라집니다. B열을 고정시켜 놓고요. 그 값이 크다 라고 부등호 크다 입력하시고 2026년이 있는 E4를 선택하되 2열에 있지만 4, 5, 6, 7 행위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2열만 고정시킵니다. 함수는 사용하지 않고요. B열의 데이터가 2열의 데이터보다 크다 라고만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누르셔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녹색으로 선택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서 2023년의 데이터가 2026년의 데이터보다 큰 데이터만 찾아서 전체 행위에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개인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고요. 1등부터 3등까지는 1등, 2등, 3등 나머지는 공백으로 순위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D3셀을 선택하시고 함수 입력하실 때 등호 입력하죠. 제시된 순위를 구한 함수 랭크.eq라는 함수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안쪽의 함수 인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함수 삽입 도구를 클릭하셔서 첫 번째 넘버라는 것은 순위를 구하려는 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바로 왼쪽 내가 순위를 구하고자 한 숫자의 위치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가 두 번째 리퍼런스 비교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개인 점수가 들어가는데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비교할 대상은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세 번째 칸에 넘어가지 않고 두 번째 칸에다 꼭 두시고 또는 불안하시면 범위를 지정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세 번째 칸에 오셔서는 순위를 구하는데 큰 숫자부터 구하신다면 순위가 1등이라면 내림차순 0 또는 생략 작은 숫자가 1등으로 처리할 때는 1 또는 0이 아닌 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0이라고 입력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등부터 9등까지의 순위가 구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1등, 2등, 3등까지는 표시하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f 만약에 순위를 구했습니다. 등호 다음에 만약에 순위를 구한 값이요.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맨 끝에 가서 클릭하시고 1과 같다면 저희는 1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직접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실 때는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입력하시고요. 신표 어 1등이 아니라면요. 다시 if부터 시작해서 신표까지 범위를 지정하고요. 컨트롤 c 그 다음 신표 뒤에다가 컨트롤 v 1등이 아니면 혹시 2등입니까?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2등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신표 뒤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컨트롤 v 하시고요. 그 다음 1과 같지 않다면 3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3등이라고 할 거고요. 3등이라고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는데 if가 여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가로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1등 2등 3등에 해당되지 않은 데이터는 공백으로 나머지는 1등 2등 3등 해당한 값을 표시합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확대가 돼서 한 줄로 쭉 표시가 되진 않지만요. 중첩된 함수 if하고 랭크점 eq 함수를 마법사를 사용하려면 좀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직접 하나만 작성하고 복사해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if 만약에 순위를 구한 값이 순위를 구한 값이 1과 같다면 저희는 1등이라고 할 거고요. if 만약에 순위를 구한 값이 2하고 같다면 저희는 2등이라고 할 거고요. 만약에 순위를 구한 값이 3하고 같다면 3등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함수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판매 금액을 구하는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코드와 그 다음에 판매량 그 다음 제품 단가표를 이용해서요.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제품 코드에 데이터를 가지고 제품 단가표에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첫 번째 열에서 두 번째 열에 단가를 가져온 다음 단가에다가 판매량을 곱해서 판매 금액을 일단 구합니다. 단가부터 한번 가져올까요?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I3셀 커서를 갖다 놓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VLOOKUP 그 다음 찾고자 하는 값은 같은 행에 F3에 있고요. 신표 그 다음 단가표에 가서 단가표는 K4부터 L6 영역에 있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단가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2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FALSE라고 입력하거나 0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게 조금 어려우시면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룩업 밸류 아래쪽에 설명을 보시고 첫 번째 열에서 찾으려는 값 두 번째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는 표 제가 화면을 살짝 크게 했을 때 첫 번째는 찾을 값 두 번째는 검색하고 추출하는 표 세 번째 COLUM INDECTS NUMBER는 표의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2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에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 FALSE 또는 숫자 0을 입력합니다. 마법사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제품 코드에 해당한 단가를 찾아왔고요. 그 단가에다가 판매량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판매량은 앞에다 곱해도 되고 뒤에다 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곱하기 바로 왼쪽에 H3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혹시 클릭이 안 되시면 H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 금액은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림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 등호 다음에다가 자릿수를 조절하는 함수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 라운드업 쪽에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 누르시면 숫자는 조금 전에 VLOOKUP과 판매량을 곱한 결과값을 가지고 1의 자리에서 올림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고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이고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판매 금액이 1, 10, 100, 100원까지 다 0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학년이 1학년인 학년이 1학년인 학생들의 수를 D25셀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 뒤에는 명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COUNTIF 함수를 사용합니다. D25셀에 COUNTIF 라고 입력하시고요. COU 그 다음에 네 번째 COUNTIF 더블클릭 하시고요. 안쪽에 함수 임수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 함수 삽입 누르신 다음 레인지는 학년에 가서 학년 데이터에 가서요. 저희는 1학년을 찾겠습니다. 1학년이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칸에 1학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레인지는 데이터를 찾을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3이라는 3명이라는 3이라는 숫자가 구해지는데 3명이라고 명자를 좀 붙이려고 합니다. 맨 뒤에 가셔서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문자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큰 다운별 처리하시겠죠. 그리고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등급이 A인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이 평가 등급의 A를 H14부터 H15 영역을 참조하지 않고요. F24와 F25 영역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등급은 A라고 대문자 A라고 입력하시고 또는 위에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붙여 넣으셔도 됩니다. 평가 등급이 A인 총점의 최대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최대값은 DMAX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DMAX 안쪽의 인수가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다른 함수는 제목이 들어가지 않지만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을 필드명이 들어갑니다. 두번째 필드는 A등급에 해당한 총점의 최대값 실제 최대값을 가져올 데이터는 총점 열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조건은 평가등급에 가서 A라는 조건에 만족한 아까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 세번째 평가등급 열에 가서 A를 찾겠습니다. A에 해당한 데이터의 최대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니까 A의 가장 큰 최대값은 116 입니다. 라고 구해주고요. 다시 최소값을 빼서 차이집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라면 등호를 뺀 D맥스를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마이너스 컨트롤 V 하신 다음 D맥스 대신에 D민 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함수의 종류만 달라 이름이 달라서 D민 이라고 수정하고 엔터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차이는 3이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문제인데요. D32셀을 선택하고 통화명이 A29부터 A32가 유로이고요. 통화의 한율을 찾아서 D32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인덱스와 매치와 TRUNC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로 표시하기 위해서 일단은 매치 함수부터 구해볼게요. 매치 함수는 유로란 데이터가 몇번째 위치하는지 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매치라고 M자만 입력하시면 매치 함수 찾을 수 있고요. 함수 삽입을 눌러서 매치는 첫번째 룩업 밸류 찾을 값은 C32셀에 입력된 현재 유로 라고 되어 있는 C32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통화명이 있는 A29부터 A32 영역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매치 타입을 물어보는데요. 사실 마법사가 아니라 직접 입력하면 좀 더 설명을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마법사를 사용했다면 문자를 찾을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겠습니다. 0을 넣으시면 되구요. 숫자일 때는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따라서 1과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잠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구요. 직접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게 되면 여기 신표 제가 지워볼게요. 신표 입력하면 이렇게 1일 경우 0일 경우 마이너스 1일 경우 1은 오름차순 마이너스 1은 내림차순 문자같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0을 입력합니다. 네 그러면 유로란 데이터는요. 조금 전에 범위 지정한 A29부터 A32 영역 안에서는 하나 둘 세번째 위치합니다. 3이라고 구해져 있구요. 저희는 이제 이 3이란 숫자를 가지고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한율의 데이터에 가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번째 해당한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구요. 인덱스 함수입니다. 인덱스 인덱스는 두가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그냥 첫번째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어레이 찾을 영역의 데이터 범위를 전체를 선택하셔도 되구요. 또는 하나만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고 전체를 선택하셔도 되구요.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 그 다음 신표 어레이 지금 저희는 하나만 선택했어요. B29부터 B32 영역에 가서 행의 위치는 하나 둘 셋이라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구요. 열의 위치는 지금은 하나만 선택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되요. 넣겠다 하면 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구요. 생략이 가능한 거구요. 만약에 두개를 두개 통합명부터 A29부터 B32를 선택했다고 하면 첫번째 두번째라고 2라고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되지만 지금 하나일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닫고 엔터 눌렀더니 현재 셀서식이 좀 적용이 되어 있어서 1329.64 라고 나오지 않고 1330 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셀서식에 회계가 아닌 일반을 선택하면 1329.64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구한 값을 TRUNC 함수를 이용해서요. 등호담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구요. TRUNC 선택하시면 지정한 자릿수만을 소수점 아래로 남기고 나머지 자리를 버립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구요. 함수 이름 더블클릭하시고 소수 이하 자릿수 자릿수에 대한 조정 언급이 있다면 끝에 가셔서 심표하고 자릿수를 넣으시는데요. 지금은 그냥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넣지 않으시구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림에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아까는 셀 서식에 의해서 올림되어 있었지만 내림했기 때문에 1329.64 지만 내림에서 1329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분석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작업 문제는 부분합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부분합을 작성한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정렬인데요. 현재 데이터에서는 정렬은 부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C열의 이미의 셀 하나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클릭합니다. 부서별로 일단 정렬이 되어 있다면 다음에는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그룹할 항목은 항상 첫 번째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부분합을 통해서 정렬하셨던 부서를 가지고 부분합을 구할 겁니다. 그룹할 항목은 부서를 선택하고 부서별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실수령액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부서별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평균값이 구해져 있고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실수령액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최대를 선택하고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 실수령액을 체크 조금 전에 구한 평균도 표시할 거고요. 지금 구하실 최대도 표시할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셔야만 둘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부분합을 실행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실습하신 그림 내용하고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버테이블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삽입에 가시면 피버테이블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A3부터 H2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셔서 위치는 A26 셀을 선택합니다. A26 셀부터 시작해서 피버테이블 형식으로 데이터 필요한 것을 추출 하고자 하는데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업무 부서는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근무지는 열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갑에다가는 기본급을 갖다 놓으시고요. 다음에 수당의 합계 수당을 갖다 놓습니다. 기본급은 평균이고요. 수당은 합계입니다. 문제에서 따로 형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합계 기본급에서 마우스론 쪽 갑 요약 기준에 평균을 선택하셔서 함수는 수정해 주시고 열 레이블에 있는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문제에서 행 영역으로 이동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드래그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고 행과 열의 총합계는 해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버 탭을 안쪽에 커서를 두신 상태에서 디자인 탭에 가시면 총합계가 있는데요. 행과 열의 총합계를 해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 라고 하셔서 오른쪽 행의 합계 아래쪽에 열의 합계를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 앞에 사셨던 분석작업 1번과 분석작업 2번은 각각 10점이고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문제의 지시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구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를 작업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한 다음 G3부터 드래그 하실 건데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G3부터 H4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하시구요. 합계 입력하신 다음 기록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썸함수를 이용하라 언급 없다면 직접 나와있는 계산식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E4 셀 선택하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자동차세 더하기 지방교육세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그 다음 이미의 쓸 하나만 선택하여 범위 선택된 걸 해제하시고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텍스트 단추 1을 합계라고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마우소른 쭉 텍스트 편집 누르시구요.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구요. 도형의 사각형의 두번째 보시면 둥근 모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G6부터 H7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 바로 하신 다음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버튼 누릅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서식이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그 다음 B4부터 E12 영역을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을 심표 스타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홈탭에 가시면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클릭 한번 해주시구요. 그 다음 이미스를 하나만 선택될 수 있도록 범위를 해제하신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합계 값을 한번 지워보시구요. 클릭하시면 실행이 되는지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작업의 두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재단명별 지원액과 미 해수액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구요. 현재 재단명 지원액에서 해수율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 제시된 영역만 선택하기 위해 차트 데이터 범위 영역을 지우시구요. 새롭게 재단명 A3부터 A9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9 그 다음 D3부터 D9 제시되어 있는 데이터 영역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의 차트 제목을 클릭 차트 제목을 드래그하신 상태에서 입력하면 차트 제목이 지워지면서 바로 차트 제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재단별 지원액 입력하시고 슬래시 미 해수액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차트 제목 입력하셨고 범내 위치를 위쪽에 배치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에 가셔서 위쪽 선택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세로 갑축을 선택하구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주 단위 값을 현재 2000으로 되어 있는데 1000으로 수정을 합니다. 다음 지원액 푸른색 계열을 선택하시구요. 추세선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추세선 추가 선택하면 추세선을 추가할 수 있고 추세선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추세선 서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현재 선형인데요. 문제선은 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세선 옵션에서 지수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에 범내 표지가 없는 데이터 테이블을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쪽에 가셔서 목록을 누르셔서요. 범내 표지가 없음을 선택하시면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에 차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실습해 보셨고 문제 제시된 내용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차트와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의 매크로와 차트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